옛날 옛날 하늘날의 오우 지나가는 떡장 쏴지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지나갈까 말까 깜짝거리는데 엇뚱하게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들 모두 어허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사는 어디 갔나 기사 좀 먹어라 배불받느냐 떡 하나 먹고 깜짝 놀라 호랑이 기사 호랑이 기사 호랑이 기사 호랑이 기사 호랑이 기사 Reece